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건축 설계법, 범죄 예방 디자인. 범죄 예방 디자인은 어두운 길에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CCTV로 줄이는 설계법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없애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일부 학교와 아파트, 공원은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범죄 예방 디자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인 9호선 신논현역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총 5개 정거장에 이 디자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 및 공원 등에 범죄 예방 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적용할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논현역부터 종합운동장까지 5개역에 걸쳐 10개소 안전구역을 시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승강장 10곳에 만들어진 안전구역에는 CCTV와 비상전화가 설치돼 역무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안전구역 안의 잠재적 범죄자는 CCTV가 자신을 녹화하는 장면을 모니터로 직접 보게 돼 범죄 심리가 위축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시설 외에 이용편의 시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와 표 발급기까지 점자 블록이 끊김없이 연결돼 있고 발급기에도 점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자 화장실에만 있던 기저귀 교환대도 남자 화장실까지 확대해 설치합니다. 하루 평균 23만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9호선 2단계. 시는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9호선 2단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